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2번에 걸쳐 촬영했어요 제가 화장한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 보이세요? 여기도 있어요 피스 넣은 거예요 색깔 진짜 예쁘죠? 처음에는 너무 튈 것 같아서 조금 고민했었는데 내 친구 지나말 듣고 그냥 믿고 그냥 질렀는데 너무 맘에 들어요 요즘 손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스름이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오늘 우시녹음은 편집자 염색시키기 브이로그 우시녹음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거 우시녹음 하려고 촬영했던 영상이 아니었는데 네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지금 지나 샵에 막 도착했어요 굴리 오늘 머리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대요 일단 밖에 손님이 있는데 우리 뭐 여기 조금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에서 대기 중이에요 굴리, are you exciting? 오늘 굴리 헤어 담당해줄 제 친구 진아예요 방금 거 괜찮았는데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좀 서랍 여는 소리는 서랍 저기 있는데 다른 거 괜찮았는데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좀 다른 물건으로 소리를 내볼게요 밖에 오토바이가 조금 많네요 열두시 반인데 지금 아까 로션 발라가지고 뻑뻑하네요 줌 마이크 케이스 아, 이게 줌 마이크 케이스였구나 아, 아까 서랍이 게 아니었네 짠 진아가 이 의자 높이려고 밟는 소리는 아니면 우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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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우츄 말고 우츄 말고 우츄가 좀 더 자연스럽긴 했는데 이게 좀 더 소리가 ASMR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좀 더 팅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은것 같아요 클로즈업 장면 외에는 나레이션으로 녹음을 할 건데 그 이유는 확실히 와이드 앵글로 담은 씬들의 느낌은 ASMR 소리만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현장 소리가 들리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찍은 클로즈업 샷들이 아닌 씬들에서는 제가 나레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샵에서 커피를 몇 잔 마셨더라? 되게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저것도 한 다섯 잔은 마신 것 같아요. 커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호일을 까먹고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B마트에서 시켰어요. 호일 새 거. 본 집에 호일 겁나 많은데. 그리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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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염색하는 건데 호일 범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염색약이 묻고 샴푸할 때도 젖을까봐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부착 마스크를 따로 받았어요. 해요. 앞카리로 맞게 쿠키 더 더 더 걸렸어요. ASONBOLL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아 다시 보습을 해줘야겠습니다 죽이 죽이 상했어요 제가 단호박 소리 좋아하잖아요 죽도 단호박 같은 좀 그런 꾸덕꾸덕한 소리 내기 좋은 아이템인데 제가 이거 안 먹고 소리날 용으로만 계속 냉장고에 계속 냅뒀거든요 아빠가 먹으라고 닭죽 해준건데 한 번도 못 먹고 후신호군용으로만 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상해가지고 조금 더 쓰다가 버리던지 해야겠어요 단호박도 예전에 엄청 엄청 오래됐는데 그래 아주 상해서 냄새 진짜 그랬는데 소리는 그래도 비슷하니까 계속 냅두고 썼던 기억이 나네요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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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하는데 지금부터 최소 3시간은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옆에서 편집중이었어요 그러면 う Riley electrifying spray Australo да 나 Tiffany 푸 아 나는 내가 진아가 쿨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친구가 일하는 샵이어서 저도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헤어샵에서 촬영 원하시는 유튜버 분들, 진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예약을 잡으면 샵 문 닫고, 6시 이후로는 대관한 것처럼 편하게 촬영이 가능해요. 모든 헤어샵들이 영업시간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촬영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아한테 예약하고 방문을 하면 눈치 안 보고 진짜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조명도 갖고 오고, 진아 조명도 빌려서 이쪽저쪽에 넣고 촬영했어요. 저는 반쪽으로, 유명도 껍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 저렴한 테이프alg이들, 이렇게 연예인 종류에 넣었어요. 도움라, 한번 만든 thực, 저의 음원에 넣어먹는게 다 소개되고 안쪽에 넣어줘요. 야채는 한국에서 받았던 서비스 중에서 두피마사지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허수경 작가님의 시집인데요 제가 이걸 선물 받았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첫째가 너무 아름답고 부드럽고 진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진짜 머리맡에 냅두고 틈틈이 읽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가기 전에 쓰는 글들 허수경 작가님 이 고집이에요 제게 이 책을 선물해준 정말 친한 동생이 저한테 짧게 쪽지 남긴 거 되게 예쁜 문장들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뜬금없지만 모든 이의 마음 한켠에는 고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 주저앉아버릴 겁니다 그런 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 방법은 힘내라는 단순한 응원도 아니고 정신차리라는 질책도 아닐 겁니다 그저 당신과 같이 고독의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평론가들처럼 분석, 평가하는 게 아닌 그대로 음미하는 예술입니다 그저 음미하며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작가가 옆에 같이 앉아서 읽어주고 있다 느낄 겁니다 행복하세요 모든 이의 마음 한켠에는 고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 주저앉아버릴 겁니다 그런 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 방법은 힘내라는 단순한 응원도 아니고 정신차리라는 질책도 아닐 겁니다 그저 당신과 같이 고독의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작품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평론가들처럼 분석, 평가하는 게 아닌 그대로 음미하는 예술입니다 그저 음미하며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작가가 옆에 같이 앉아서 읽어주고 있다 느낄 겁니다 행복하세요 되게 좋죠? 이제 마무리 빨리 할게요 갑자기 셌네요 아무튼 굴리가 머리가 되게 마음에 드나봐요 진아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역시 10년 역시 10년차 프로입니다 굴리가 태어나서 처음 탈색, 염색해본 거라고 하던데 진아가 머릿결 거의 안 상하게끔 진짜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업해줬어요 저번에 할로윈 때 쓰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물감도 상하다 보다 물감도 상하나봐요 냄새가 안 좋은데요 보일러 틀어놓고 바닥에 냅둬가지고 열받아서 좀 변했나보다 냄새가 약간 엄청 오래된 요플레 냄새나요 엄청 오래된 요플레 머리를 쫙쫙 펴니까 아 약간 레골라스 같네요 진짜 친구 말 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 내일 진아한테 가서 브릿지 염색 염색은 못하고 저는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고 싶어서 헤어피스로 브릿지 느낌 내고 드라이 받기로 했거든요 영상 촬영은 안할 것 같고 대신 결과물 제 인스타로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ASMR 코비르 폴리였습니다 코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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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르